현재 충남 지역에는 공영방송인 KBS의 지역방송국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 내 방송 접근권 향상을 위해 충청남도 정책특별보좌관들이 KBS를 찾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내 방송 접근권 향상을 위해 충청남도가 KBS 앞에 나섰습니다. 지난 28일 충청남도 정책특별보좌관들은 여의도 KBS 앞에서 KBS 충남방송총국 설립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도에 따르면 KBS는 전국 15개 시도에 총 18개의 지역총국을 두고 있으나 2004년 공주방송국 폐쇄 이후 충남 지역에는 지역방송국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2011년 KBS는 충남방송총국을 설립하기 위해 내포 신도시에 2만 925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를 매입했으나 경영난으로 방송국 설립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날 충청남도 정책특별보좌관들은 여의도 KBS 앞에서 충남방송총국 설립을 촉구하며 지역방송국 부재로 도민들이 겪어왔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충청남도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 지상파 뉴스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큰 편이며 도 단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지역방송국이 없어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KBS는 도민을 무시하지 말고 국가 공영방송사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하며 그동안 지역방송국의 부재로 인한 이 220만 도민이 참아왔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여 합니다. 한편 충청남도는 도민의 염원을 국회와 정부, KBS에 전달하며 실질적인 이행 촉구에 나설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